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것은 저는 은혜라 전선관상 misin